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요즘에 이제 그냥 보통명사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정상적인 분들 들으면 발짝 뛸 이야기지만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 소위 친위세력들이 누군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더민주정국혁신회의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통령 만들기에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변신할지 궁금하네요 40명 정도가 되네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더민주정국혁신회의 이 회의가 가장 이제 중심적인 그리고 이제 이 후방에는 개딜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이제 그리고 이 세력들의 중심에는 한총련 출신들이 있습니다 한총련 출신들이 이제 이 소위 더민주정국혁신회의를 구성하는 데에도 주역이 됐고 지금도 주역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젊은 날 친북적인 색채가 강했던 사람들이 결국 대한민국을 접수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시게 되면 이제 원 내에 진출한 사람은 31명 현재 조직은 이제 한 40명 정도 현재 현역 의원만 40여 명이고 합류를 타진 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 31명은 대개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참 조직의 규제인데 이게 역사가 오래됩니다 이 진위부대가 경기도 지사를 할 때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경기도 지사를 할 때 강위원 광주 광역시 출신이고 이번에 원대 진출 에서 성공한 양반이 더민주정국혁신회의의 상임 대표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세상은 기본 소득이 주축이 되는 세상인 겁니다 본격적인 좌익시대가 열리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이재명과 그 친위세력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남쪽에서 본격적인 좌파시대 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국의 혁신회의의 최근 당원권 강화를 주장하며 그렇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필요한 의제를 설정하고 그 의제를 지도부의 여러분들 넘기게 되면 지도부가 여러분들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되면 개딜들이 여러분들 한포사격을 가해가지고 그 다음에 통과시키는 그런 종류의 작전을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법 리스크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결국은 이제 강위원 핵신회의의 강위원 이름이 강위원 입니다 강위원 상임 대표가 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일단 의제를 만들고 작전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 당이 당의 이름으로 발표되고 개딜의 이름으로 지지를 하고 그런 합동작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법 리스크도 극복해 나가겠죠 앞서 지도부가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를 뽑는 당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은당규 개정안을 띄우자 혁신회의는 기다렸다는 뜻이 당의 주인은 당원 이라고 호응을 했고 혁신회의에서 언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혁신회의에서 다 의젠다를 만들어서 당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는 당원 투표 100%를 뽑아야 상관없다는 의견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당원권 강화연구모임을 개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혼연일제로 당 지도부 그 다음에 혁신회의 그 다음에 개딸 이렇게 해서 합동작전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대통령 만들기를 향해서 진군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나라를 꿈꾸느냐 문제는 여기 강위원 혁신회의를 초창기에 만들었던 상임대표를 보면 이번에 원내대표회 이게 26세 때입니다 1997년도 한총년의장입니다 한총년의장 강위원 한국대학 총학생의 한총년의장을 지낸 거죠 이때 갖고 있던 자기들의 꿈을 이번에 구현하는 겁니다 대통령 권력을 잡아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97년이고 그 다음에 한총년은 자체의 정시의 인식과 사회성격 규정을 통해 활동하는 자율적인 대중조직이고 주장의 유사성으로 이적과 친북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단히 친북적인 그런 성향을 젊은 날에 지녔던 사람인 거죠 세월이 뭐 20, 30년 흘렸으니까 지금은 퇴색했는지 모르겠지만 친북적인 성향이 이제 다른 모습으로 진화 발전이 됐겠죠 그것이 이제 기본소득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인 겁니다 이게 2021년도 1월달 인터뷰입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농어촌 하나의 공동체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강의원 씨가 여러분 있는 동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했던 농민기본소득을 그 여러분들 실험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가는 방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하고 이 사람들이 장기 집권체제가 되게 되면 나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좌파적 식재가 굉장히 강한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권력의 가장 중심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24년도 6월 16일 기사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농촌 기본소득을 통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 기본소득이 지배하는 세대로 가는 거예요 토지세 같은 걸 중과하겠죠 가진 사람은 어마어마히 뜯기겠죠 그럼 할 수 없는 겁니다 선거를 뺏겼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멈는데 그냥 다 접수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조용히 살다가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돈을 뜯기게 되면 그때 아이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야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2024년 6월 6일입니다 가장 최근 인터뷰입니다 2기 상임 대표가 강위원입니다 성함이 강위원입니다 강위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남 영강군 요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를 운영했고 구청장 시절 광산구 노인복지관장을 지냈고 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을 지냈고 젊은 날에는 한총년 의장을 지냈고 그러니까 뭐 젊은 날에 친북적인 사상적 재례를 받고 공동체 중심 기본소득 중심의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주류 권력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완전히 판을 새로 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 이재명 집권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변치 않을 최소한의 토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판을 완전히 새로 뒤집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죠 국가를 완전히 다시 판을 그냥 주류 권력을 다 교체하고 나라를 완전히 그냥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 사람들이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죠 왜 선거를 다 차지했습니까 완전히 그냥 다 장악을 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보셔야 될 것은 이 소위 혁신회의 젊은 날 한총년 의장을 지냈던 광주광역시 출신의 강우연 이 양반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관찰이 될 겁니다 자 자 자 자